석정률 선수의 세 번째 샷. 우측으로 밀렸지만 다행히 샷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. 역시 굴룰 골을 개선해서 좀 짧았어요. 2분파의 석정률 선수가 한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. 약간 오르막, 흑라인인데 그렇게 오늘은 많이 먹지는 않을 거예요. 좋습니다. 들어갔어요. 올해 KPG 코리안 투어.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9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석정률 선수입니다.